음.. 게임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띠봉띠봉 돌아갈 것도 같은데 안 돌아가네요? 의외로? 대기타임 겁나 길다 음.. 골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맷집 덱이 제일 좋아요 보통은 제 1번덱에는 길시현을 넣는데 오늘은 2번판은 이제 한번 루시를 1번 빠따로 놔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불지옥은 근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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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인이 제보고 피하면 돼. 근데... 이제 죽을때로 할 수 없을때로 할 수 없을까 너랑 하나는 해봐 나랑 하나 하나는 이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렙이다. 거의 침벌을 레이드에 데리고 갈 경우는 거의 몸...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몸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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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빅은 그냥 이런때만 쓰시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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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의 랩이 슬쩍 랩이 슬쩍 랩입니다.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그라니가 승급을 하려면 얘가 필요한 거네요. 이야... 그라니가 승급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니라... 그라니가 ejemplo... 하려면... 이제는 조각상 안 모아요 귀찮아